안녕하세요. 경제학 언론을 강의하게 된 오상용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장,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는 경제학에 놓여져 있는 기본적인 사상들, 생각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경제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요. 경제학 정의로는 한 사회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교과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제학적 정의로는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을 개인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학문이 되겠는데요. 정의만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딱딱하고 힘듭니다. 이 이야기.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묻습니다. 경제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학. 하면 무슨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가 들었던 답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머니죠. 어떤 한편으로는 저도 이 답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자적인 생각으로 해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돈이 아느냐. 경제학에서는 돈의 의미를 아니면 돈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머니는 또 다른 한 지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 자체를 경제학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돈을 세분해서 경제학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돈. 임금도 돈이죠. 돈을 번다.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번다. 그럼 임금이 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돈을 내고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그 돈이 가격이죠. 경제학에서는 균형가격.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균형가격. 그 가격도 돈이죠. 임금도 돈이고. 그럼 GDP도 우리 돈으로 측정합니다. 달러로 측정할 수도 있고 원으로 측정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돈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경제학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지엽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 머니만을 연구하는 경제학 다른 세부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경제학은 무엇이냐. 경제학을 한 단위로 요약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냐. 저는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클리브리움이라는 균형이죠. 경제학자들이 마지막 순간 항상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더 이 장을 지나가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의 정의로는 희소한 자원, 어떻게 관리하는지 연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다른 측면으로는 그렇습니다.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선택하는 항문이다. 이 선택, 또는 결정. 그 선택이 초이스죠. 어떤 초이스를 하는지, 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어떤 것이 효율적인 선택인지. 첫 번째로 경제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지 놓여진 상황, 희소한 자원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는 왜 어떤 것들을 골라야만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희소성 때문에 있는 거죠. 그 희소성은 자원이 유한하다라고 했습니다. 자원이 유한하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유한하다.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다 가질 수가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만약에 내가 돈이 끝없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무엇을 사야 될지. 다 필요하면 갖다가 사면 됩니다. 돈이 끝이 없으니까. 그런데 누구도 그런 상황에 놓여있지는 않죠. 백만장자, 엉망장자들도 고민합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어떤 게 더 싼지,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래서 이 희소성,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항상 놓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측면으로 우리도 항상 희소성의 직면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 24시간 모두가 살고 있죠. 그 24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 시간을 이용하느냐. 그것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8시간 자고, 8시간 공부하고, 8시간 다른 재생산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밥 먹고, 놀고. 그걸 통해서, 그런 선택을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의 문제에 놓인다. 그 이유는 희소성 때문이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의 연구 대상에 대해서 다음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학에는 어떤 연구 대상을 가지고 있는가, 경제학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 맨큐는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추세가 있는가. 나라 경제에. 저는 맨큐의 구분에 대해서 여기에 선을 긋고 싶네요. 이쪽 부분은 미시경제학. 이쪽 부분은 거시경제학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저는 이 두 가지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네요.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아니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첫 번째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일, 구입, 저축, 투자의 항목을 나눠봤는데요. 일, 제가 얘기했던 24시간의 한정되어 있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가. 그게 돼서 일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겠고요. 구입. 제가 정해져 있는 소득, 그거를 어떻게 알뜰하게 나눠가지고 각각의 상품들, 재화와 용력들을 소비할 것인가. 구입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저축. 내가 번 소득을 현재에 쓸 것인가, 미래에 쓸 것인가. 저축을 다른 의미로, 다른 말로 번역을 하자면 오늘의 소비를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오늘 안 쓰고 아껴서 미래에 어떤 소비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껴놓는 것. 그 행위를 저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투자. 저축되어 있는 어떤 저축되어 있는 양을 합리적으로 투자해서 미래의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투자에 대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죠. 개인적인, 개별적인 경제 주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 어떤 경제활동에 대해서 일, 구입, 저축, 투자. 뭐 이런 항목이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압축을 하고 싶네요. 최적화. 영어로 optimization이죠. optimization. 왜 최적화인가.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데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토는 최적화입니다. 일, 일의 선택. 제가 어떻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그 뒷면에 항상 놓여져 있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동안 일을 할 것인가. 뭐 요즘 워라벨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지만 일과 나의 가족과의 관계 아니면 다른 레저를 어떻게 병행해가지고 쓸 것인가. 그게 합리적인 선택의 한 부분이죠. 구입이나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입이랑 저축을 통해서 현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가 경제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적화의 비밀이 되겠고요. 그 최적화는 경제학적으로 utility maximization 또는 효용 극대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인 개별 소비자들은 효용 극대화라는 모토를 가지고 선택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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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